아멘 아빠가 먼저 갈까? 아빠가 먼저 갈 수 있어? 아빠가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쁠 것 있네 길이 예쁘다 그치? 아빠가 먼저 가자 아빠가 먼저.. 스탠 아빠 먼저 가자 스탠 아빠 먼저 가자 재밌고 멋있게 가자 숲이다 그치? 친구들 잘하네 나무에 부딪혔어? 아이씨 아 근데.. 너무 숲길인데? 그치 길이 좁지요? 이렇게 좋은 길을 무서워서 못 왔었네요 저번에는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점점 정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 같아 너무 예쁘다 여기는 태백시의 바람의 언덕입니다 돌 던져볼까? 돌 던져볼까? 바람의 언덕 배가 너무 출발 부터 가자 이리와 일리와 누이야 아빠가 무섭대요 이리와 일리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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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여행 도망가 이 사진 찍을 거예요. 계속 찍을 거예요. 오마이갓. 오마이갓. 자, 볼까요? 네. 너도 백만장이. 구름도 있고, 그림 같은 오늘이에요. 엄마, 그런데 왜 안 놀라고? 친구들, 여기가 바람의 언덕이에요. 택시비는 왕복 2만 원이고요. 택시탑은 올만합니다. 여러분, 여기 카메라를 보세요. 너무 예뻐요. 시은아, 돌멩이 던지면 안 돼요. 자, 바람의 언덕 구경 잘하고 가요. 시은아, 야호 한번 해줘. 야호. 되게 크게 시작. 야호. 더 크게 시작. 야호. 야지, 준비 시작. 야호. 야호. 안녕. 평일 날 잡아봐. 평일 날. 평일 날. 평일 날.